진짜 코너에서 잔뜩 따라잡으니까 다음 코너에서 바로 앞에 뿅 하고 나오고 코너가 자동으로 더 좋았습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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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 소금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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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원체 잘하셔가지고 중간에 힘들어요. 아 아킹이 먼지 너무 많이 난다. 아 왜 옐로우 플랫을 하지? 투실댕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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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또 쩜 등장땡 아이고 아이고 어우 그리비 와 이 카드 빠르다 좀 나가는구나 그 빨로 조금만 더 빠르다 드리기 음성챗 하나 잘한다 하니까 바로 실수해버린나 와 진짜 잘한다 와 정말 잘한다 와 또 실수한다 와 너무 빨라 와 진짜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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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라님 잘하신다 그러지마요 아 아 이 카드가 잘 받아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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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